이것은 우리 가족이 1년 내내 마시는 계절에 따라서 마시는 생과일 주스나 생야채를 갈아 마시는 그런 주스예요. 요즘은 토마토하고 자색고구마를 갈고 거기다가 칼슘 가루하고 머이 가루를 넣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족 주스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첨탑 십자가 탑이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의 정자에서 꼭대기를 모티브로 이렇게 여인상을 십자가처럼 벌인 것을 십자가 성전의 첨탑으로 구상 중이에요. 여러가지 이런 첨탑 부분의 작품을 몇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할 작정이에요. 오늘은 우리 과일이 날마다 맛있는 건강을 지키는 생과일 주스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건강을 지키는 생과일 주스로 출군요. 여러분 이거 색소를 automotive는 Tomb La Ata A rédu전 Sad tutti. 감사합니다.